잠시 후 슈퍼 스프린트 고등부 경기 시작될 예정입니다. 남자 고등부는 첫 번째로 3G 고등학교 김성윤 선수가 25번 달고 제일 먼저 나오고요. 어제 1위를 한 김성윤 선수죠. 어제 기록 순으로 대기를 하고 있고 고등부는 1km 코스를 5바퀴 돌면서 총 4번의 사격을 시작합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도, 속도가 55% 바람이 초속 9m로 불고 있습니다. 총이 얼어서 발사가 안 됐네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날씨가 체감온도가 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덕 올라가고 있고요. 삼각대를 끼고 있어도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1km 코스로 바로 선수들 꺾어서 들어갔고요. 내려오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윤 선수 모습 같고요. 제일 먼저 김성윤 선수. 김성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성윤 선수가 남발을 했고요. 김성윤 선수 벌써 올라가는 모습 보이네요. 김성윤 선수 빠르게 내려왔고 첫 번째로 사격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성윤 선수 가장 먼저 내려와서 가장 빨리 내려와서 첫 번째 사격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치고 만발하면서 나갑니다. 김성윤 선수 벌써 내려왔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벌써 한 바퀴를 잡을 것 같습니다. 김성윤 선수 다시 사격장으로 김성윤 선수 입사서로 사격장 들어옵니다. 감독님 또 안 던져린다고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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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아 위에 아우 예 풍향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세 발을 놓쳤고요. 김성윤 선수 다시 가장 먼저 내려왔고요. 김성윤 선수 한 발 놓치면서 가장 먼저 살짝 빠져나갔고요. 김성윤 선수가 가장 먼저 내려왔고요. 가장 먼저 피니쉬를 하면서 고등부 1위가 됩니다. 김성윤 선수 경기를 끝내인 김성윤 선수 모습입니다. 19분 52초 7이 나왔네요. 1위 김성윤 강원 방지고등학교 기록 19분 52초 7 2위 김성윤 선수 김성윤 선수 감사합니다.